영순이를 아마 좀 더 특별한 인간일 수도 있고 정렬 꿈이라면 당신이 꿈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내 무엇을 한들 죄가 되지 않을게요 아니 그렇소? 뭐? 웃고 있었어요 당신은 기쁘고 행복했어요 지금처럼 혼자가 아니라 곁에 누군가 있었으니까 당신이 꿈까지 포기한 겁니까? 꿈까지 꿨어? 어 정말로 그 사람은 심장이 터질 만큼 영호하오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입니다 그대만 나게 참아 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오 내가 여기 같이 있을 겁니다 내게로 걸어와요 왜 잘못한 걸요 넌 죽지 못했지 이 원력수에 묶여 생과 사의 흐름이 멈췄을 뿐이라고 했잖아 이 피나 오는 꽃이 피고 멋지고 너의 시간은 다시 흐르게 될 것이야 전하 이곳에서 그 긴 긴 시간 동안 당신은 그 사람을 기다린 거죠 장가 나논 장만홀입니다 전하? 장만홀씨 당신을 보게 되면서 나는 못 참 아주 멀씨 많이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을 사라지게 두진 않을 겁니다 충전 전하 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오 심장이 터질 만큼 터져도 좋을 만큼 면모하오